기도능력의 체험 기도능력의 체험 기도능력의 체험 기도능력의 체험 오늘 우리 꼭 해결해야 될 두 번째 시간, 기도능력의 체험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붙인 것은 아까와 같이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기도고요. 또 그러나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또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장모님들이 목사님하고 심하게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게 가슴에 남았는데 왜 저를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저렇게 기분 나쁘면 교회를 다니지 말지. 왜 저를 다니면서 저렇게 싸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크면서 알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개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아, 그래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세상 나가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순자 많이 봤습니다. 은혜 받고 와서 또 넘어지고, 은혜 받고 와서 또 넘어지고, 은혜 받고 와서 또 넘어지고, 많이 봤어요. 그게 이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있으면 넘어지도 있냐고 안 넘어질 텐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 안 돼도 그냥 막 넘어지고. 어떤 렘넨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그 설교 들으니까 못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안 했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괜히 내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메시지를 받아야 설교를 좋은 설교 드려야 되느냐. 그래도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설교 듣는 데가 없는데. 이랬습니다. 나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아무 설교도 참고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기도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다. 그 아이보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과학이 아니고 정신과학도 있는데 영적인 것도 있다. 기도를 알면 도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겠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어떻게 노인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 도대체 사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깐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는다. 이유 없다. 그래서 아리숙 여사 같은 사람은 나는 물가운데도 갈 수 있고 불가운데도 갈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자, 그러면 많은 것입니다만 우리는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증거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기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나? 제일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은 실제 기도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표시는 납니다. 이 사람이 기도 안 하거나 아니면 표시는 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벌써 말이 다르고 눈이 다르잖아요. 제가 콕 시간나면 가는 데가 바닷가입니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원이 여러분, 정상적인 집에서 200 나옵니다. 산에 가면 800 나옵니다. 호숫가에 가면 1,000 나옵니다. 바닷가에 가면 2,400 나옵니다. 기계로만 테스트해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바닷가를 많이 못 가는데 시간에 없어 텀만 나면 갑니다. 거기 가면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제가 얼마만큼 좋아하냐면요. 한 번, 두 번 던지보면 수심 얼마다 압니다. 거의 정확하게 아, 저기는 수심 얼마다구나 또 여기는 수심이 얼마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자연과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올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방해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또 보고 도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딱 보면 5분 만에 압니다. 초보자구나. 전혀 안 했는데 보고 압니다. 초보자구나. 이렇게 조심을 하죠.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가장 지금 신자에게는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실제 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뭐 프로그램 기도는 있습니다. 철학 기도 온다든지 새벽 기도 온다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거하고 돌아서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뭐 혹시 우리가 대표 기도 한다든지 그건 되는 기도죠. 내가 혼자서 충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건 신뢰인 것 같고요.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느냐를 제가 설명할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기도 못 가르치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직자인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굉장히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굉장한 교회 생활이 가장 행복한 생활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제일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가장 편리한 말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과학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읽는 시가 시편 81편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청정하라. 너희는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희 대적을 치겠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때마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썸집중이다. 말썸집중 자체가 기도다. 이거를 세 가족에게나 전도한 사람의 신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병든 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실제로는 영적 문제 가진 자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도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작년에 의사 도움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만 17%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여러분 사람 보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17%가 우울증 환자 그것도 병원 신세 지는 사람 그러면 실제로 더 많다는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한 30%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는 우울증 환자가 우울울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못 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군먹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내 후배 하나가 군먹으러 가길래 상담을 해라. 목사가 계급을 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상담을 해라. 군인들하고 한 번만 상담해보면 안다. 이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자나 금방 펴난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 주면 구원 받든 안 받든 자살하는 일은 안 생긴다. 군에서 엄청 자살합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를 군대에다 다 둘러 씌웁니다. 물론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은 것은 사실이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배우들 전혀 표시 안 나게 우울증 시달립니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지금 법관들이나 우리 기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왔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시달리고 있다가 어려움을 오면 자살하는 거 못 견디니까. 아이고 저렇게 명랑한 사람을 자살했냐. 더 명랑한 척 했지만 이 시달리 사람은 너무 많아. 이 사람들에게 심령 6장 4절 9절을 적용시키라.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라. 지금부터 앉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갈 때든지 누웠든지 해봐라. 심령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와악 붙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말씀에 집중돼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난다. 이 얘기를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그야말로 다윗이 가졌던 오늘 낮에 예간 아크로스틱 메시지를 줘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네가 복음 선구 하나 붙잡고 매일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게 되어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집중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것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제가 동성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앞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젊은 부목사 교인들 다 데려 나오고 청년 대학생 다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안되지요. 찬양제도 안되지요. 이봐 교회가 엉망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셨던 목사인데 이분이 자꾸 절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로 간 거예요. 얼바만큼 청년이 없는 거니까 성가다가 안되잖아요. 천하의 엄치 우리집 사람이 엘토 앉았다니까 지금 사람이 오셨다. 그 정도 됐는데 제가 가서 청년들을 몇 명 만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험전하고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친다. 얼마큼 역사를 낳는다면 11조 내는 삼행자만 청년 300명 생겨집니다. 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1조 내고 완전 신자된 300명 청년이 예배들 했어요. 예배 청년들 모임에 딱 가보면 300명이 쫙 모이는데 제가 메시지 주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장노님들이 걱정 생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돼도 걱정 이라. 이렇게 목사님을 다 모시놓고 당회가 열리는가 봐요. 무슨 얘기 나왔냐면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당회장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당회장이요. 유광수 목사가 언제 나가도 나갈 건데 저 청년들하고 지금 다 따라 나간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유 목사님의 청년을 맡기지 말고 다른 걸 먹으라. 그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먹었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청년에 많이 부흥식이 있으니까 그만하고 다른 파트를 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창 마을을 맡으라는 거예요. 안창 마을은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무허가촌이고 무당들 모여 살고 범죄하고 도망간 사람들 모여 사는 데 있어요. 그걸 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그런 계산이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래도 눈치는 구단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딴 사람 맡기고 저는 안창 마을을 들어간 거예요. 매일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 무당촌의 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죠?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안창 올라가니까 어느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가게 앞 평상에 있더라고요. 그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 왔다고 앉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와서 앉는데 이 사람이 앉을 때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눈치를 보다가 아주머니 일하니까 저를 턱 봐요. 혹시 예수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아주 차분하게 믿는다 안 믿는다 가 아니요. 아주 차분하게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게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난 또 그렇게 말하는 처음 들었네요. 나를 예수 믿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러면 얘기하려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대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나는 매월 온다니까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처음 와서 날 보고 자기 믿게 만들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집은 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집도 그 옆에요. 집을 알아놓고 내가 내려가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간 겁니다. 그 집 앞에 교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날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그 집을 가지 마세요. 왜요? 저게요. 무당입니다. 그래요. 무당에서 이렇게 움찔하더라고요. 나는 무당인지 전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봤거든요. 저게요.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였는데 저기 미쳐가 무당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벽에다가 사각모자 쓴 사진 붙이놨는데 그게 신학교 졸업사진이래요. 아주 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나면요. 언론도 가고 싶더라니까요. 나는 원래 무당지부 이런 걸 좀 불길하게 생각하는 사이인데 내가 들어갔어요. 진작품에 사진이 딱 걸린 사이인데 바로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신학교 졸업한 사진이라면서요. 이러니까 하나도 안 해요. 아주머니 지금 왜 무당을 합니까? 무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손까지 계속 영정문제 옵니다. 아주머니 지금 무당이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속 재앙들어 닥칩니다. 이 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 안에서 맞아요 이런 거예요. 야 놀라보니까 남자 누우는데 병들은 누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 예수 글쓰 영접해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대로 이 여자가 말이죠. 메시지 두고 이게 막 죽여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놨어요. 전도 할 것도 없이 올라가면요. 모든 무당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동시에 무당만 수십만 명을 찾아났어요. 수십 명을 찾아났어요. 촌이 무당초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무당 정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는데 이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조그마한 고신주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집회하는 데 교회 좀 빌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왜 나무 동네에 와가지고 이러냐냐면요. 아 또 나무 동네에 그런 게 또 있구나. 옛날에 우리 종이 주는 데서 나와바리 있잖아요. 그 마을에 조그마하게 노인들 모이는 회관 하나 있어 그걸 빌린 거예요. 전 동네에 초청당이 우리 모사님이 모시고 올라갔는데 설교시키고 대집회를 여러분 완전히 한 구역 만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사단과 기진에 대한 것만 사전봉 꽉 나오는데 다 찾았어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외우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그걸 놓고 막 얻을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쫙 보이네요. 그게 내가 전도운동의 결정적인 응답을 받는 답을 거기서 찾아냈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응답을 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시작해서 영도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무당을 걷어낸지 몰라요. 알고받으니 불신자 상태 거의 다 빠져있죠. 무속인만 한 오백명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30년 무당한 사람이 무속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설명을 듣고 이 악만 하는 말이요. 이야 성경에 있는 줄 모르고 이야 목사님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알아서 축하하십시오. 그 분이 했 말이라 목사님 귀신을 따지자면 아주 높은 귀신이 했던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가르쳐야 되는 기도가 뭔가 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때부터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만 되면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법만 찾아내뿌리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자 한 사람을 치유해뿌리면 역사들이 막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때부터 이제는 나를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0분만 해도 해도 돼요. 여러분 보통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종교에 대해 연구해보셨습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만 없거든요. 여러분 무당들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굿하고 봉격증을 두드리는 사람 교육하면 심심해서 못 있는 거예요. 너무 싱겁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들 보면 다 기도 있잖아요. 절에 가면 막바로 엎드리고 108번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 주지. 거기에다가 부적 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 거기에다 운이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루에 5분 이상만 묵상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동 1절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5분만 묵상을 해도 반드시 답이 나와요. 네가 하루에 5분 10분만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사동 1장 3절을 누리게 되는 반드시 치유되는 응답이 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5분 10분만 권세 있는 기도를 누리면 사동 2장 8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요. 왜냐하면 묵상이 뭐냐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명상을 넘어설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종교생활 해오던 기후운동 하던 것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신자 선은 초능력 운동을 완전히 넘을 수 있는 게 사동 1장 8절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나와버리면 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예배가 집중되는 기도입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새벽기도가 뭔지 철학기도가 뭔지 주일 예배가 뭔지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에 굉장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일을 교회와서 받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사동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의 힘선이래요. 그랬더니 사동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사동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예배에 집중되는 이것만 가르쳐줘도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키가 먼 거 하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본인에게 변화되는 역사에 납니다. 이게 얼마만큼 쉽고 잘된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약간 영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이 한가요 문 닫아놓고 칼텐 치고 혼자 그랬는 거예요. 이상한 짓은 안해요. 얼굴 보니까 좀 표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근사님 한 번 불렀어요. 찾아가라. 매일 가라. 언제 까지 하느냐 나갈 때까지 가라. 가서 반드시 말씀을 주라.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걸 적어주라. 이 근사님이 대단하지 하나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는 오는 시간 되면 도망 가는 거예요. 그 도망 가는 거 잡아 와 계속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진짜로 나는데 그냥 난 게 아니고 완전히 난 거 그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낳고 나니까요. 제일 감동받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어머니 낳는 걸 보고 나는 진짜 평생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되요.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더 강한 것은요. 그 여자 한 명 치유받았는데 오빠가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 초등학 교장 선생님 더 웃기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한다고 제일 핍박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 이라 이분이 일제 이재를 모아놓고 선생님들 다락방 하라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 버린 거예요. 뭐라는 내가 한번 길어서 만났길래 요즘 학교 괜찮습니까 제가 교장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서울 가면 서울 따라갈 거고 목사님께서 내가 그만큼 메시지 듣고 나하고 맞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렘넘넘더들이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약간만 치유돼 부리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4등연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부터 전도 문도 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4등연 4장 29절 30일 전에 핏바 왔을 때도 성령 충만 기도 역사가 계속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시다. 기도에 대한 이 비밀 하나만 알아도 본인은 어떤 상황을 이길 수가 있잖아. 그래 이 집중하는 요거 하나는 못해야지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기도는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도다. 조금만 집중하여 하나님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런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가 와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나를 완전히 버린다는 말은 나의 과거 수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허가 문제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만해 이때부터 다른 세계가 보이시죠. 어떤 세계입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비밀들이 보이시죠. 이때부터 하늘 보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 보내사 놀라운 이렇게 심부름하시게 되세요. 이게 말씀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요한 계시록 8장 3자로 들여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천사가 심부름 다 해서 보호자의 상가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질문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때마다 나옵니다. 한 번도 빠져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시면 상관없는 일이 겠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건가 성 3위 하나님 께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 정도로 치유된 단계가 아니고 이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에 믿는다. 그런데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있는데 목사님들이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장모님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 보좌와 하늘 군대 너무나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중요한 때마다 나옵니다. 희석여가 기도할 때 희석여 11개 19장 35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날 밤에 요호와의 사자가 침으로 아수르가 18만 5천 이 죽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 부르듯 갔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전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물지도 못하고 헤아지도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새입니다. 우리가 치욕 근세와 사단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응답이 시작되지만 여기서 굉장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정확하게 일이 벌어진다. 성경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마다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요.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거요. 목사님들 신앙을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에 가진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성교사님이 와서 고백했잖아요. 저 더운 나라에 거기서 성교를 하는데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우체국에 일을 하네요. 예, 밤에 우체국에 가서 한국에서는 돈을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밤인데도 더워가지고 약간히 앉아 쉬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불량기죠. 이 둘이 딱 흉기를 드러내려야 되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줬대요. 가져가라.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뺏어가더래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 이번 달에 좀 어렵겠다 하고 있는지 왔는데 밤에 이 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교사님이 더 놀래가 아니, 밤에 이 사람이 왜 왔을까 말해요. 오더니 성교사님 앞에 두 명이 무릎을 닦고 돈을 내놓으라고 잘만이 다 드려요. 용서해달라 아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용서할 테니까 왜 그러냐고 돈을 뺏어가는 데 뒤에서 군인이 총 두고 열 명이 따라오더래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더라고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 믿으라 합니다. 이렇게 보금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웃은 일입니까 무슨 얘깃거리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성교 보고를 했죠. 딱 그 시간에 성교사님 놓고 열 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신부름꾼이 아닙니다. 신부름꾼을 보냈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내되는 역사를 낳고 저는 이 사실을 믿는 날로부터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응답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4등전 19장 1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말은 마가다락망 이란 역사 알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열린 문이 안디옥 문입니다. 이래가지고 열린 문이 완전히 지금 로마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 바울이 깊은 기도 세요.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 뭡니까? 셋째 하늘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여긴 이 말 저긴 저 말 했는데 바울이 대답을 했어요. 셋째 하늘이 들어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 말은 깊은 기도 소로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 응답을 누린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하십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게 됩니다. 세상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신자들에게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는데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조금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나를 조금만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가 되어있습니다. 이 세 개만 가지고 전도 현장 가서 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 할 수 얼마나 셉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거나 지교회 하거나 할 때 이 말씀 조금만 했는데 사람에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간증해야 될 만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세계가 벌어진 바라 이제는 세상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4조 1 2장 17절 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이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오. 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오. 뭐 지요? 미래가 보여요. 이러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환란 일어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디옥에서 세계 살리는 문으로 확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요 조금 기도 했는데 지구 상 처음으로 성교 문이 열리는 약사 입니다. 여러분 기도 는 응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 겨돌냐 문이 열리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세상 살리는 미래 문들이 기도를 통해서 쫙 열리지요.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 는 세계보 문들을 충분히 열 수 있고 정복 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대부분 장노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도 힘이 없거든요. 장노님들이 지금요 빨리 이 말씀 붙잡고 치유받는 기도 시작되죠.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향해 집중할 수 기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 그때부터 예배 살아나요. 예배 살아나 예배 살아나 지면 놀라운 다른 세계를 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이 아니죠. 이때부터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 지기 기도 제목 가운데 최고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최고의 제목 기도의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제목을 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만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잖아요. 저는 전도 하면서 기도를 몰랐는데 부교육자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생활하는 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는 이건 아니다. 내 이 조그만한 이 돈을 받고 일하기 위해서 이걸 하느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시 기도가 아무너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그런 거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많은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 가운데 뭘 발견한다면요 이 부분들을 발견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시키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똑같은 역사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은 경우는 24시 합니다. 24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일로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이 말씀으로 계속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이분에 우리 목사님들 장노님들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거의 지금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해주 없어서 이번 목사장로 세미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미나가 되게 해주 없어서 우리 개혁교단이 세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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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